안녕하세요.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중대급 생활관 단위별로 군 장병들의 휴가가 시행됐습니다. 중대 건재 단위별 휴가는 같은 병영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을 소대와 중대 단위로 단체 휴가를 보내고 복귀 후엔 병사가 사용하던 생활관을 예방적 격리 시설로 활용하는 건데요. 국군 수송사령부는 장병들의 휴가 증가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국군 장병 라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알코올 소독, 인적 사항 기입을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 업체와 협조해 정밀 소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이 첨단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요. 앞으로 6개월간의 제조 과정과 검사 과정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군의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수소 파워팩 드론은 소형 드론이지만 전자광학 카메라와 저기성 카메라를 탑재하고 기존 배터리 드론보다 90분 이상 더 오래 비행이 가능한데요. 가솔린 드론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 은밀한 감시나 정찰 임무도 수행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역대 최대 물량 백신이 출하됐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양은 106만 8천 도주로 53만 4천 명이 접종 가능합니다. 적정 온도로 군과 경외 호송을 받으며 액티브 컨테이너와 무진돈 수송 트럭을 이용해 수송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18일 전국 의료시설로 수송된 이번 백신으로 2분기에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 중 166만 5천 회분이 도입 완료됐습니다. 백신 수송지원본부, 이들의 노력으로 백신 도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헌혈 연기와 취소 등의 사유로 적정 수준 혈액 보유에 적색 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적혈구 제재 보유 현황 중 A형은 3.61분, B형은 5.21분, AB형은 4.71분, O형은 3.81분으로 총 4.1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평균 5일불 이상 적정 혈액 보유량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헌혈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헌혈 전후 주사 부위에도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헌혈해도 됩니다. 정부는 헌혈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혈액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과 상시 건강상태 점검 등 안전한 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헌혈 금지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매회 접종하고 나면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여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를 금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이색풍경인데요. 종교 행사 전후로 지니던 소모인과 식사는 금지됐고 마스크를 착용한 참석 인원들의 명단을 최소한으로 정했습니다. 또 정부 반영지침을 맞춰 규모를 축소해 시행한 만큼 행사 참석 희망 인원이 많은 부대는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 마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그 밖에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병들은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등 장병 신안전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이번에는 지난 사고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혈액수금난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암막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참여가 줄면서 혈액수급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혈액수급 위기 단계도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헌혈 연기와 치소 등의 사유로 적정 수준 혈액 보유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면에서 진행해야 되는 혈액이다 보니까 다들 좀 걱정과 우려가 있다 보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방금 관심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얼마나 걱정한 단계입니까? 네. 보통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총 4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혈액 보유량은 각각 5일, 3일, 2일, 1일 분 미만일 경우 각각의 단계에 해당됩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수급량이 뭐 며칠에 따라서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헌혈이 감소한 거예요? 네. 지난해 전체 헌혈 자는 약 2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현재 혈액 재고 보유일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3.4일, 5월 첫 주 기준으로는 3.9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 분을 밑돌면서 이른바 경고 단계인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A형입니다. 자, A형인데 혈액형별로 가장 부족한 혈액이 별도로 있나요?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A형과 O형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수급난의 원인은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체 헌혈 취소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꾸준히 헌혈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농축적혈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오랫동안 이게 또 보관이 불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농축적혈구는 약 35일, 혈소판은 4일로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혈액의 특성상 꾸준한 헌혈이 중요합니다. 또 혈액이 부족할 경우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수술을 미뤄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피가 모자란, 왜 모자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주제는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먼저 앞서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헌혈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헌혈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사례는 없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들도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먼저 백신을 받는 등 안전한 헌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봤고 실제로 헌혈 전 후에 뭐 어떻게 보면 소독이라거나 안전관리가 분명히 이어지고 있을 건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들은 멸균 처리된 일회용 체열도구들을 사용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헌혈 과정에서도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 참여자들도 발열과 여행기록, 호흡기 증상 등 확인을 거친 후에 안전한 체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기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헌혈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헌혈을 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됩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경우 일정 기간 헌혈 금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고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들도 헌혈 당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부 지자체들은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카드 등을 지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헌혈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혈하는 강동구민은 헌혈의 집에서 주는 사은품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 만원권을 1인당, 연 3회까지 받았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지역화폐 머니 카드 만원권 500장을 헌혈의 집 하남센터에 지급해 헌혈을 장려했습니다. 자, SNS에는 사실 일반 시민들의 헌혈 독려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위급한 상황 속에서 SNS에 글을 올려서 헌혈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미담도 있는데요. 지난 5월 6일에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4중 추돌사고로 한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그의 아버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4중 추돌사고로 교통사고 났고 아버지가 SNS에 글을 올린 거네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을 글을 올린 건데 어떤 내용에서 이게 화제가 된 거죠? 네, 자신의 딸이 출혈과 긴급수술 등의 이유로 피가 많이 모자라다며 지정 헌혈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이 헌혈에 나서면서 사고 피해자를 위한 혈액 4만 2,800ml가 모였는데요. 제주 혈액원 관계자는 평일 평균 70에서 80건의 헌혈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SNS에 글을 올리고는 하루 만에 152명이 헌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152명,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많아진 거네요. 가슴 훈훈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헌혈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섰는데 이 내용은 매운맛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나섰습니다. 먼저 수도방위사령부가 단체 헌혈에 나섰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수방사 참모부를 포함한 14개 부대를 대상으로 헌혈을 진행하고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수방사는 원활화 헌혈을 위해 헌혈차 2대가 직접 부대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헌혈을 희망하는 장병이 오전과 오후 중 원하는 시간에 수혈할 수 있도록 헌혈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하면 된다. 여기 이어서 헌혈과 관련한 각종 미담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병대도? 네, 맞습니다. 바로 해병대 군수단입니다. 정비대대가 최근 헌혈증 93장과 60만 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습니다. 지난 12일인데요. 정비대대는 혈액 부족 사태를 막는 데 힘을 보태고자 지난달 26일부터 사랑의 헌혈 운동을 했고요. 이때부터 헌혈증과 금품을 모았는데요. 정비대대는 2017년부터 매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과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가 지금 달고 있는 빨간명찰 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해병대 얘기예요. 이게 혈액과 관련이 있어서 해병대가 빨간명찰을 좀 더 붉은 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빨간명찰의 붉은 사랑을 담아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병대 유교단 전웅준 상사와 이사단 선봉여단 김교와 이건철 상사인데요. 전 상사는 지난달 헌혈 100회를 달성해 대한 적치입자사로부터 헌혈유공 명의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임관한 전 상사는 지금까지 18년간 건강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해 체력 단련과 흡연, 음주 절제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사단 선봉여단 김 상사와 이 상사도 최근 헌혈 50회를 실시해 헌혈유공 금장을 받았습니다. 해병대는 올해 만도 5천여 명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자, 가뜩이나 3군, 4군이죠. 따지고 보면 해병대까지 포함이니까. 그중에서 숫자도 제일 적은데도 5천 명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 상당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빨간명찰이란 만큼 헌혈에 상당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 수 없습니다. 공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공군은 제1전투비행단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은 병마에 빠진 동료의 가족을 돕고자 헌혈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인데요. 훈훈한 사연의 주인공은 항공정비대대 장병들 13명입니다. 오정훈 상사 등 13명은 동료인 김청아 중사의 모친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헌혈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동료회를 발휘해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자, 훈훈한 미담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해병대, 공군 할 것 없이 사실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런 훈훈한 미담들, 헌혈과 관련된 미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은 각 지자체, 군, 시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정성들이 모여서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기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기자 속풀이 주제는 부처님 군대에 오신 날입니다. 자, 자세한 말씀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자 속풀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조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다니엘 기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직접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종교 행사가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 군의 종교 행사는 어떤 모습인지, 또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 직접 행사 전날과 행사 당일 군 법당을 찾아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자, 개갈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서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14번째 장이죠? 네, 14번째 장, 비밀 수첩, 취재한 내용을 먼저 육하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현역 장병과 민간 불자들입니다. 언제 했냐? 불기 2565년 5월 19일이죠. 군 법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장병 신앙 전력을 높이기 위해 행사는 마련됐습니다. 저는 사실 석하탄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이 정식 명칭이라면서요? 네, 저도 궁금해서 이번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찾아본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소에 사실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난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조 기자 이름이 조 다니엘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죠, 저는 이름 그대로. 아, 원래 기독교시고? 네. 기독교인데 이렇게 또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법당에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이번 취재를 계기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당에 가본 건 아니지만 법사님들과 오래 이야기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법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던 것 같고 현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어땠어요? 어, 먼저 행사 당일 제가 국방부 원광사를 갔습니다. 일단 장병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장병들의 모습을 취재하러 간 저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방부 원광사 특성상 많은 수의 민간 불자와 공무원, 현역 장병들이 함께 법회를 하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행사 당일에는 민간, 예비역 불자들만이 참석했고 국방부 공무원과 현역 장병들은 행사 전날 법당에서 간략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참 많은 것들을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일상도 많이 바꿔놨고. 자, 그 밖에 다른 방역수칙들도 잘 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 QR 체크인, 방문 목록표가 있었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거리 두기는 필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법회가 진행되는 법당 외부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화상중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우리 군의 종교활동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조 기자, 오늘 또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 이렇게 보내긴 아쉬워서 제가 국방TV 하드를 조금 뒤져봤습니다. 하드 털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드 차들을 좀 털어봤습니다. 과거 군 장병들의 부처님 오신날 행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영상으로 찾아봤을 때요. 먼저 영상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군 전진부대는 불기 2538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는 점등법회를 650여 명이 점수한 가운데 사부전선 도라전망대에서 거행했습니다. 육군 백골부대는 중부전선 최전방인 멸공 5피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멸공 5피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식은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오신뜻을 전하는 동시에 자유와 평화수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육군 무적 태풍부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태풍전망대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등을 밝혀 남북통일의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서는 온 국민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기원 호국 광명등탑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육군 전진부대와 백골부대 무적 태풍부대 그리고 해군 해병 장병들이 모인 애기봉까지 과거 부처님 오신날은 많은 장병들이 모여 하나의 축제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병사 생활을 할 때 부처님 오신날이면 법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 모여서는 안 되는 요즘 장병들의 부처님 오신날 행사는 많이 달라졌죠. 장병 불자들이 많은 부대에서는 중계방송을 통해 법회를 하고 또 실시간 채팅으로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행사도 일부 부대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기자 얘기를 하면서 법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법사. 법사님. 저도 사실 스님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군의 장교를 인간하고 나니까 법사, 군종 법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용어의 차이가 있나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가 법사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법사님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에 있는 법사님인데 원래 법사는 법의 스승을 뜻하는 말로 스님 가운데서도 법이 높은 큰 스승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군인 스님을 일반 스님과 구별하기 위해 용어를 찾다가 법을 전하는 스님들이기에 국방부에서는 법사로 호칭을 통일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군 법당에서 승려복을 입은 분들을 보면 스님이 아닌 법사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제 법사님, 정확하게 법사님을 표현해 주셨고 잘 만나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의 픽은 국방부 원광사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픽 먼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커피 붓다. 카페인가요, 저게? 네, 맞습니다. 오늘의 픽은 국방부 원광사에 있는 카페, 커피 붓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운영을 중단했는데 군 법당에 이런 감성적이면서 장명 센스가 돋보인 카페가 있어서 오늘의 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또 이게 커피 붓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 군종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활동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고른 것 같은데 지난 국방 매거진이었잖아요. 직접 편집한 밀리터리 카페가 나갔었는데 8군단 천사 카페. 네, 맞습니다. 지난 천사 트럭에 이은 커피 붓다죠.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군에 이런 카페가 있어요를 넘어서 군종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간들은 장병들의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는데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식 행사와 더불어 이렇게 친근한 공간도 우리 군에 함께 있다는 사실과 장병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해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우리 군이. 그런 와중에 군종에서 이런 활동들이 사실 눈에 돋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네 자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자, 하루 빨리입니다. 자, 하루 빨리? 하루 빨리. 네, 과거 축제 분위기의 종교 행사, 그리고 운영이 중단된 커피 붓다까지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끝이 나고 다시 활기찬 종교 활동, 부대 운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빨리로 정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조 기자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과 염원이 담긴 하루 빨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자로 말해요. 하루 빨리까지 알차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범국가적으로 수급이 필요한 헌혈 부족 상황에서부터 지난 9천님 오신 날 우리 군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모임 금지를 3주도 연장한다고 지난 21일 금요일에 발표했죠. 코로나19 상황이 모두 끝날 때까지 개인 방향 철저히 지켜주시고 건강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